할까 보미? 이거 할까? 보미야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최근에 보미의 최애 장난감이 생겨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스마트 케어봇 코지라는 제품인데요. 지금부터 개봉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구성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여러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설명서와 충전기와 케이블, 교환 가능한 유니버셜 휠, 포지션 카드 2장, 그리고 코지 로봇 본체와 간식통 커버. 간식통 커버에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깃털봉도 꽂을 수 있어요. 보기 쉬운 킥가이드 설명서도 있어요. 킥가이드 설명서를 보거나 유튜브 검색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간식통 커버에 온다. ? 고쳤다. 이건 움직이는 건가? 적당한 크기에 간식을 넣고 작동을 해보았어요. 킥清楚 지옥 코지를 처음 본 범위가 처음엔 다소 경계하는 듯 하긴 했지만 코지에서 간식이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적응하였답니다 코지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동 조작도 할 수 있었고 자동 모드도 가능하답니다 요렇게 직접 간식을 줄 수도 있어요 혹시나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에 대화도 할 수 있답니다 개인기도 시킬 수 있어요 범위야 왜 여기 있어 왜 왜 이거 하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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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갈까 갈까 범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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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